Today, 핫 뉴스 앤 인터뷰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돕는 능력 개발원이 수도권에 부족했습니다. 자, 드디어 경기 남부 직업 능력 개발원이 착공식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반가운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해철 능력 개발 국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양해철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바로 내일, 내일 경기도 남부 직업 능력 개발원 착공식이 열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준비 과정 아주 힘드셨죠.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드디어 들리네요. 네, 저희가 2015년 직업 능력 개발원 설립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외에 2017년도에 저희가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설계 과정에서 공산비가 증가하는 등 사실 말 못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 등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오늘 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난 7년간 노력의 시간이 드디어 내일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 경기도 하성시 동탄 신도시 지역에 착공하는 경기 남부 지역 업무 개발원은요. 장애인이 교육 훈련받기 편한 공간, 지역 주민이 언제나 다가설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 여기 조감도를 제가 봤는데요.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장애인 직업 훈련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은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2022년 장애인 경제 활동 실태 조사에도 나와 있는데요. 전체 장애인 인구 중에서 4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기업 역시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훈련 수요도 당연히 수도권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는 기숙형 장애인 훈련소가 경기도 일산의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 남부 지역에도 새로운 직업능 개발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일 착공하죠. 진기 남부 직론 개발원은 2024년 3반기 중공으로 총 삽비 1,185억 원이 투입됩니다. 금방 사회장에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규모인데요. 부지 면적이 3만 928평방미터이고요. 연면적이 2만 2,386평방미터에 지하 4층, 지상 4층으로 시석관, 생활관, 협력관, 체육관 등 4개 동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최우수 제로에너지, 녹색건축 인증을 반영한 국내 최고의 시설이 장애인 지급능 개발원으로 그립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4개 동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 어떤 직종에 대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흥하기 위해서 기계 로봇이라든가 전자반도체, 정보통신 등 기간산업의 중심의 직업 훈련도 있고요. 그 외에도 기업에서 요구한 실무 증식에 융복합 교육 훈련 과정이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 유형별 전문 훈련 과정으로요.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용 훈련 과정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음.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훈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 바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훈련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훈련 시설 외에 또 어떤 부대 시설들을 갖추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먼저 장애인 훈련생들이 훈련을 받는 동안에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잘 갖춘 생활관이 일단 있습니다. 네. 생활관에는 우리 훈련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학기창에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점이라든가 세탁실, 게임 룸, 식당 등 다양한 지원 시설과 또 휴게 공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융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의 지향적인 정부 교류의 장이 될 북카페 훈련생이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는 의료시설, 체육관, 운동장, 또 자연친화형 산책록 등 많은 시설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완벽한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볼게요. 오늘, 내일 책공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750일간 정도의 공사를 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장애인 지급능이 개발원을 만들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지급능이 개발원은 장애인이 편한 공간에서 최고의 교육 훈련을 받는 시설이자, 또 울타리가 없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하압의 공간입니다. 2024년 동탄 신도시 지역에 개원을 하면 이곳이 경기 남부 직능 개발원에서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멋진 미래도 준비하고 자신의 꿈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요. 2024년에 개원하게 됩니다. 내일은 착공을 하고요. 자, 끝으로 이곳을 통한 기대 효과와 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경기 남부 직능 개발원이 설립되면 연간 한 천여 명의 훈련생들이 훈련을 받고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적성과 희망에 맞는 훈련을 통해서 장애인이 취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체 입장에서는 원하는 우수한 인력의 장애인분을 훈련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되면 좋은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장애인 직업 능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적성과 희망에 맞는 다양한 장애인 직업 교육 정말 필요한 건데 이런 공간이 마련된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해철 능력개발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